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김용준과 안근영이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상형 발언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준과 안근영은 채널A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감독인 안근영이 김용준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취미가 비슷한 여자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놀라운 만큼 공통점이 많았는데요. 취미는 골프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는 두 사람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김용준과 그의 단골 평양냉면 전문점을 좋아하는 안근영은 서로를 놀라워했습니다. 안근영은 또 다른 취미는 농사짓는 거 좋아한다. 상추심기 고추심기라면서 엄마 쪽 시골이 파주 조금 넘어서 연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용준은 연천에 우리 농막이 있어 주말마다 부모님이 재배하러 가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용준은 안근영이 싫어하는 남자 유형에서도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준이 싫어하는 남자 유형이 있냐고 묻자 안근영은 마른 남자가 싫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용준은 난 안 말랐지 라며 말의 주위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이에 안근영 역시 이상형을 물었고 김용준은 고양이 상이라고 답하자 전 어떻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안근영은 SG워너비 팬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안근영은 저는 발라드를 좋아해서 5에서 6년간 SG워너비 그때까지만을 컬러링으로 했었다. 진짜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용준은 SG워너비 1집 때 노래라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곡이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앞으로의 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